미국 동부 메인주 루이스턴의 식당과 볼링장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메인주 당국은 현지시간 25일 밤에 일어난 이 사건으로 18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용의자로 지목된 미 육군 예비군 하사 로버트 카드를 추적 중입니다. 올해 40살인 카드는 2002년부터 예비군에서 복무했고 지난여름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카드가 무장 상태라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